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나오셔서 중국에 대한 궁금증 말끔히 풀어주실 겁니다.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내신 리포트도 보니까 2021년 1분기에 중국 전망과 우리의 투자 전략이네요. 2021년 1분기면 지금인데 올해 초에 중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황이 연장될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반사이익, 호황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생겼던 호황이죠? 일단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제조업과 수출은 역대급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의 공급망이 좀 붕괴된 상태에서 워낙 중국이 제조업 쪽에서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반사이익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국에 또 장기적으로 재고조 좀 오래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생각보다 호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재고조정 이야기는 먼저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다르게 중국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2년 동안 무역전쟁이 있었고 또 중국이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 과잉 투자니 과잉 재고니 해서 상당히 경기가 2016년까지 안 좋았었거든요. 16년 이후에 거의 4년 동안 재고조정도 상당히 있었고 설비 투자도 사실상 8년 동안 줄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설비 투자나 재고 투자도 있는 상태에서 또 공급망 부서진 다른 나라들의 이런 수요까지도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은 상당히 과거 대비 에너지가 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로 들어오는 주문량도 많고 그 주문량을 받아내는 중국 업체들은 정리가 꽤 돼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렇죠. 업체 하나당 들어오는 주문은 따따부리네요. 그렇죠. 대형 기업들은 그렇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하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른바 내구제 소비 늘어나는 거 그것도 결국은 중국에서 부품도 만들고 제품도 제조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말씀해 주신 그게 올해의 제일 큰 이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중요한 궁금증 중에 하나예요. 작년처럼 이른바 그 소비 제조업의 IT 제품들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을 돈을 안 쓰니까 여기다 더 써버리는 그런 게 우리도 수혜를 입었잖아요. 올해 2021년도 그게 계속된다는 분들도 꽤 있고 작년에 살 사람은 다 샀어. 그 상황에서도 안 사고 버틴 분들은 안 사는 분이야. 올해는 이제는 안 살 거야. 그리고 TV를 매년 사니? 이런 답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작년 대비 언택 관련 수요들이라든지 말씀하신 가구, 가전 혹은 일부 내구제, 자동차, 자전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국이 답을 주겠지만 작년만큼의 MS를 중국이 높여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그 수요의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망 복귀하는 속도는 다들 다를 것 같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백신 맞아가지고 다 공급망의 어떤 상황이나 수요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같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공장들? 네, 외국의 공장들. 그러면 중국이 전체 글로벌 제조업 생산에서 재작년 기준으로 24% 정도 그리고 산업 생산에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도 거의 한 35%씩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을 잡고 있는 부분이 갑자기 MS가 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 컨테이너가 없어서 물량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나가고 싶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팔 게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반제품 소재 파는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이 계속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의 연결고리를 갖고는 있죠. 토론화 때문에 다른 공장도 무너지고 또 내구제 소비도 늘어나고 하는 바람에 같이 올라갔던 수요인데 둘 다 무너지기야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다른 나라 공장 잘 돌아가고 수요도 갑자기 끊겨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뭐가 변수입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면. 일단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쪽에서 긴축 시그널 언제 주느냐 이런 이슈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면서 좀 들어볼까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페이지 1페이지로 제가 좀 펼쳐놨는데 보시는 1페이지 오른쪽에 중국의 제조업의 가동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마침 중국이 작년 2020년 GDP가 발표가 됐는데 제일 충격을 먹은 데이터는 전기 사용량, 가동률, 수출 출하량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 데이터가 되게 충격적으로 높았고요. 이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아쉽지만 9월까지 데이터를 가동률을 해놓은 건데 보시는 수치가 2018년 3월 즉 트럼프가 공격하기 시작한 무역전쟁 직후의 가동률 데이터의 100이면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여주는 건데 어제 나온 가동률 데이터는 지금 계산법으로는 오른쪽 그림에 105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제일 좋았었던 고점이 2017년 4분기였는데 그 정도로 중국의 큰 제조기업들의 가동률은 그때로 돌아간 거죠. 무역전쟁을 넘어서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있었던 그런 공급망 우위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산업생산, 전기 사용량 이런 데이터들이 저도 중국을 한 13년 커버를 했지만 전기 사용량 증가율이 9%, 8% 이렇게 넘는 거가 많지는 않거든요. 경제성장률이 8, 9% 될 때도 네, 그렇죠. 그때도 물론 10% 넘은 적은 있지만 거의 제가 한 10년 내에 봤을 때 전기 사용량이 거의 단전을 해야 되거나 공급 부족이 날 정도로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게 이해가 갈 정도로 상당히 높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많이 돼서 그런가? 그렇죠. 그것도 사실 내부적인 보급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건 수출이 워낙 좋았다는 부분이 최근에 물동량,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있는 걸 보시면 그런 쪽에서 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중국의 성장률이 4분기에 6.5가 나왔다는 거는 코로나 직전의 성장률이 6.2였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좀 상회하는 수준까지도 복귀한 유일한 나라였다는 거고 그 핵심에는 생산, 수출, 제조업 쪽의 출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고 반대 쪽에 소비나 투자는 생각보다 덜 나와서 좀 더 다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작년 추세 대비 얼마나 회복했냐를 보면 여전히 7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건 생각보다 안 올라오네요. 줄어든 건 이해는 되는데 너무 빠져 있는데요. 추세 대비에서 고정 투자나 소매 판매는 사실은 기대보다는 지금 회복 속도도 좀 느린 편이고 하반기 증가율은 월별로 보면 작년 수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연간 누적으로 보면 수출하고 부동산하고 가동률 같은 것들만 완전히 복귀를 한 거죠. 최근에 12월, 11월 이런 수치는 1년 전보다 비교하면 소비도 꽤 올라왔어요? 전년비로 보면 한 8%, 7% 나왔었는데 사실 이것도 10%를 넘었던 데이터를 생각을 하면 그것도 역시 한 20, 30% 부족하죠. 부족은 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걱정하실 이슈가 미국의 긴축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도 지금 긴축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나라니까 언제쯤 정상화하느냐인데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아직까지 내수의 데이터가 좀 덜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 1분기나 혹은 2분기 중반까지도 세게 긴축은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히려 방금 보시는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12월달 데이터 이런 겁니까? 11월달 데이터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연간 데이터 나오면서 4분기 12월 데이터 나왔는데 연간 데이터는 굉장히 놀라웠고 일부 수출 제조업은 좋았습니다만 내수는 아직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그냥 심플하게 얘네들 코로나19 이후에 반사액이 이런 게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어질까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국 중심 어떻게 보는지를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2페이지를 제가 펼쳐놨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이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외국 돈이? 네, 보시는 2페이지 왼쪽에 막대 그래프는 작년 2분기, 3분기까지 중국에 들어온 돈들이 경상수지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FTI 얘기하는 직접 투자도 있을 것이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채권과 주식 쪽의 이런 자본 투자겠죠. 이 데이터가 GDP 대비 몇 프로인지를 합쳐보면 각각 2분기, 3분기의 GDP 대비 6%씩이 2분기, 2분기 연속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 추정의 4분기에는 곧 나오겠지만 한 6%를 넘어섰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이 왔을 거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하고 금리차도 벌어졌고 마침 또 금융시장 개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환까지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작년에 그렇게 우려했던 어떤 돈들이 빠져나가는 우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알아낸 것 없이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상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위아나가 작년 6월부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강세인 것도 납득이 갈 정도의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아마도 중국은 2분기부터 계속 유동성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정도의 걱정이 될 거고요. 아, 달러가 들어오니까 네, 너무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화만 할 때는 당연히 아닌 거고 분명히 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니 지준률 인상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될 정도로 아무튼 환율 관점에서는 너무나 수급이 좋은 상태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에도 이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아나는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지금 한 6.4위안 정도 되거든요.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더 강세로 보고요. 이게 뭐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반기 말의 환율 기준으로는 6.2위안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위아나가 들어오면 그 말씀이 맞는데 보통 중국은 위아나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그걸 희석시켰어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통제할 때 항상 지준률 인상 같은 걸 시도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많이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축적으로 많이 나갔던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지금 상태는 가계부채도 많이 늘었고 부동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아마 분명히 하반기에 가면 고민 요인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호황은 유동성 요인에서 마침 잘 맞물리면서 환율 요인까지 강세였고 위아나 표시 자산을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상반기에도 유효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외부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환율이 조정되겠지. 이게 아니라 환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되니까 달러가 들어오면 그걸 중국 당국이 그 달러를 사면서 위아나는 바깥으로 뿌려주는 거니까 시중에 위아나가 많이 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위아나 강세 요인 중에 아까 앞서서 장선님이 얘기했지만 홍콩으로 돈들이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가격이 주식이 싼 것도 있지만 환희 강세인데 홍콩 달러 대비는 또 강세 그 등록이 하나가. 가기 좋겠네요. 넘어가기 좋겠네요. 그래서 더 저렴해 보이고 돈들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페이지에 코로나19를 위한 세 번째 중국의 호황은 호황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중국이 유동성도 많이 뿌리고 재정 정책도 썼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 대비 보수적으로 좀 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3페이지 왼쪽에 중국의 통화량이랑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표 중에 끝판왕 데이터가 사회용자총액이라는 진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 지표는 그냥 종합 데이터입니다. 대출이 50%, 40%가 그림자 금융, 채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인덱스를 따라가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10개월 연속 확장하고 최근 두 달 소폭 둔화가 됐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얘네도 출구 전략 시작됐구나라고 우려들을 좀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옆 V자로 확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반기 어찌 됐건 완만하게 꺾는 상황인데 정상화를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재정 정책도 주요국들 대비해서 얘네들 쓴다고 썼지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여유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 여유가 있죠. 다른 나라들은 말 그대로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나라들도 있을 텐데 중국은 미리 정상화도 할 수 있거나 혹은 여의치 않으면 하반기에 재정을 더 쓸 수도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요국 중에서 중국 분위기가 제일 좋네요. 정책의 운신의 폭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얄밉지만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좀 여유로운 편이다. 이것도 저는 호재라고 중국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작년 내내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로 보면 그렇겠으나 그 좋아지는 강도는 이렇게 보여야 되겠구나. 4분기로 갈수록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 좋아지는 정도가. 그렇습니다. 하반기 총에서 그렇고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뭐 그냥 볼 것 없이 중국 자산을 사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들으면. 네. 중국 자산이 이제 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거나 긴축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등락 속에 계속 자산은 좋을 걸로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리플레이션 얘기인데 이건 뭐 제가 깊게는 안 드리고 중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는 생산자 물가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조업 세계 공장이기도 하고 그들의 출국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이 데이터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는 PMI 데이터 오른쪽에 보시면 세부 지표 중에 원자재 구매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뭐 지금 요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석탄, 화학 다양한 상품 가격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 가격들이 반영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2016, 17년의 레벨로 올라갔다는 거는 앞으로 한 상반기에 보시게 될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상당히 기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중국 생산자 물가가 선행 지표고 글로벌 PPI는 중국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물론 소비 쪽에서는 디플레이션 얘기를 여전히 하지만 중국 쪽의 이런 공산품 가격이나 쇼티지가 계속 나서 수요가 좋거나 해서 오르는 가격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산자 물가가 중국이 좋을 때는 코스피의 하단이 상당히 단단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장에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는 오늘 잘 돌아왔는 뜻이니까. 걔네 출고 가격이 오를 때 우린 좋으니까요. 그게 중국의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 가격 관련된 화학이나 지금 하드웨어나 테크나 이런 것들이나 대중 수출 기업들은 출고 가격의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한국이 반사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주식시장 얘기인데 중국이 앞서도 아까 펀드 열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이나 시장에서는 좀 불허할 일인데 이게 중국은 개인들이 시장 펀드를 못 이기니까 지난 2년 동안 성과가 액티브 펀드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막 사라지다 보니까 탈부동산 자금들 또 저금리에서 넘어온 자금들이 주식으로 좀 들어와서 펀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5페이지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면 주식형 펀드 발행액이 3조 R&B 작년에 역대 최고 레벨보다 2배 이상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매니저들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수익률도 워낙 좋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블루칩에 버블이 꼈다. 중국의 1등 기업들이 계속 신고가를 장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펀드들이 기관화 장세의 초기 모습이기도 하고 외국인들 따라했다 본인들이 외국인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마침 또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잘 들어오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조금 호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 주식시장이 상반기에 개별 종목의 급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 공모펀드들이 작년 3분기에 폭발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펀드 설정해서 처음에 주식 포지션 사는 과정까지가 대충 한 4, 5개월 걸려요. 무조건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는 시기가 한 4, 5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블루칩은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채우는 과정에서는 수금만 보면 상당히 지금 빵빵한 상황이다. 계속 채워야 된다? 네.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니까요. 계속 들어올 거다? 네. 전제는? 신규 자금들이. 어제까지 들어왔으면 오늘 안 들어올 리는 없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변수는 그냥 갑자기 시장이 쉽거나 하여간 그런 돌발적인 틀이고 제일 큰 거는 긴축을 세게 한다거나 지금 현재 정부가 펀드에 대해서 중국이니까 과열에 대해서 경고를 세게 하면서 발행에 대해서 일부 제한을 건다든지 2015년에 중국의 개인들이 7, 80%씩 주도해서 했던 것들이 펀드로 돌아온 양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통제를 혹시 한다. 일부 주식이 좀 과도하게 버블이 꼈다라고 언급하는 리스크는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금의 흐름이 로테이션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펀드 열풍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2, 3년은 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엔트그룹하고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을 해보면 아까 중위험, 중수익 같은 하일드 채권, 고금리 채권이 들어가는 상품을 못 팔게 하고 있고 온라인 쪽 상품들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루트는 기존에 부동산이 차단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 펀드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은 어떻게 차단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 담보대출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랑 유사하게 이제 수요 규제를 하고 있죠. 대출 규제?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만한 게 주식 쪽에 갈 곳은 펀드 네, 펀드 쪽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 돈 계속 들어올 거고 네. 얼른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주식과 유동성이 갈 길목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럴 때는 그냥 지수 관련 큰 주식 사유일 수도 있지만 또 중국의 정책이 어디로 또 햇볕을 쬐느냐에 따라서 그 변동도 좀 큽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중국의 호황에 대해서 제일 1차적으로 수요를 볼 수 있는 건 상반기에 계속 우리나라 일단 한국의 대중 수출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제가 중국 에너리이고 국내 얘기는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연동성을 보면 2017년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중국 쪽의 이런 경기 모멘텀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는 게 국내 테크 쪽이나 화학이나 국내 포스코나 이런 소재 쪽이나 가격에 민감한 것들이나 중국의 물동량 관련된 시클리컬 주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중국 관련 시클리컬들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계속 있다. 거기는 그동안에는 왜 중국이 우리 거 잘 안 사갔대요? 뭐 상대적으로 중국 수출이 안 좋았죠. 자기네 걸로 만들어도 충분히 했던 정도의 물량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중국이 재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걸 떼다가. 그런데 그 재수출 데이터 중에 볼 수 있는 게 내수용 수입이 있고 가공무용용 수입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 발라내서 보는데 최근에 가공무용 수입 데이터가 3년 만에 돌아섰거든요. 중국 데이터 중에서. 그 얘기는 재수출 용도 수출이 지금 더 좋다는 거죠. 재수출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재료를 사다가? 그렇습니다. 가공무역하는 것들. 그게 아니면 어떤 수출이에요? 대부분은 본인들이 자체 조달하거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갖고 조달해서 하는 거를 일반 무역을 많이. 철강이나 화학 제품도 본인들 나라 거 사서 쓰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 굳이 걱정을 하자면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 이 정도 수요일 때는 다 국산품 써. 그런데 요즘 수요는 이만큼 됐기 때문에 이만큼은 한국산 쓸 수밖에 없어. 야, 이거 오랜만에 수요 왔네. 이거 좋겠단데. 글쎄요. 이게 그럼 똑 내려가면 우리는 크게 줄지는 않았어. 다시 국산 쓰면 돼. 이지만. 여기는 고객 하나도 없어졌네? 그 변동성 있을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재수출을 많이 받아갔던 애들이 유로존이나 미국인데요. 지금 당연히 초기에 방역이나 언택 수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전이나 테크나 핸셋이나 저희가 부품을 주거나 화학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들은 하반기 선진국도 좋아질 때 슬슬 또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공급이 다시 그쪽이 정상화되거나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완전히 회복하기는 시차들이 좀 있으니까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오랜만이네요. 네, 아주 오랜만이죠. 그래서 한국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로서는 1분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재 좀 올라왔지만 CSI 300 같은 대표 대형 지수와 홍콩은 아까도 내려간 자금 얘기를 드렸지만 평생 테크 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한 2분기 정도나 3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좀 편입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제가 이제 종목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냥 종목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금융이나 중국에서도 가격에서 올라가는 소열을 볼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는 소재 관련된 것들이고 거기에 2차 전지도 계속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신재생 관련돼서 태양광이나 이런 관련주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SMRC나 이런 장비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을 2, 3월에 계속 유심히 보시면 상당히 지금도 좀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올랐지만 기회가 좀 2월, 3월까지 크다. 반도체 장비들? 네, 반도체 장비 또 대표적으로 파운더리 업체들 지금 가격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을 계속적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출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PPI로 말씀드린 그런 가격 인상 사이클 또 이런 부족 사태에 따른 소재 쪽에 반사익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증서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장비도 돌아갈 거고 미국이 자꾸 괴롭히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사실 말씀드리자면 되게 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받겠죠. 그래서 규제가 완화될 이슈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가격하고 수요 이슈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괜찮을 거다. 네, 괜찮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4년 만에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설비 투자가 거의 이제 오랜만에 돌아선다는 거고요. 그동안 정리만 하다가 네, 정리만 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완벽히 다 정리된 건 아닌데 부정하신 분도 많겠지만 중국은 확실히 지표상으로 설비 투자는 8년을 거의 쉬었고 깊게 쉰 건 4년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 설비 투자를 안 해서 공급 차질이 생긴 화학이니 소재니 재진이 이런 걸 보시지만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들어보셨던 14차 5개년 계획 신규 투자를 보셔야 될 텐데 그 사이클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신재생 쪽이나 기계 쪽, 반도체 쪽, 5G 쪽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사이클 지표는 꼭 저희 자료도 있습니다만 보시길 좀 권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중국 업체들입니까? 저는 일단은 중국 업체를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복잡하면 중국의 과창판이라고 하는 그런 인덱스를 추정하는 상품들이나 반도체에 관련해서 대표주를 좀 묶어서 계속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작년에 중국도 5G 이런 게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셀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G,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신재생 쪽 이미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두들인데 중국의 설비 투자 쪽의 모멘텀이 한 2년짜리라고 생각을 좀 세게 하고 있죠. 이미 신재생이 주가는 뜨거운 이유가 말씀하신 하반기의 모멘텀, 기대인 거였겠죠? 네, 맞습니다. 반영이 일부된 것도 있죠. 최근에 1월 들어서 풍력인 이런 거 중국에서는 좀 쉬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3월에 있는 전인대가 끝나면 올해 시작한 14차 5개년 신규 투자가 집행이 되는데 초기 집행이 많을 수 있는 게 5G하고 신재생이거든요. 신재생이야 당연히 태양화하고 풍력 관련 투자일 텐데 그런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중국 업체 중에 따초우나 1, 2위 하는 업체들 보시면 되고요. 풍력은 워낙 유명한 금풍과기나 이런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1, 2등 기업들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은 이건 수출용이 아니라 중국에서 친환경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생기는 수요입니까? 네, 아무래도 돈들이 정책에 좀 몰리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들이죠. 중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대개는 정책 자금이 들어가면 돌아가는데 정책 자금은 아니고 정부가 방향은 잡고 민간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는 가끔 딜레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5G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는데 전형적으로 그랬죠. 올해 5G는 그래도 한다고 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사실 저야 이제 탑다운을 보니까 좀 핑계처럼 들릴 수 있는데 방향 설정의 구체성이나 명분이 작년보다는 좀 더 확실히 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집행이 좀 미뤄졌던 투자들도 저희가 액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입은 게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개별 종목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테마들을 다 담고 있는 예쁜 ETF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없다 이 친구야. 제일 좋은 거는 신형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긴 거는 앞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과창판 관련된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CSI 300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럽네요. 미국이 자꾸 견제하는 그것만 그거 맞바람만 좀 골치 아프지. 코로나도 제일 활빨리 회복해. 안 그래도 구조조정 거의 다 맞춰가고 있어. 수요도 늘어나. 이미지가 참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실수는 많이 챙기고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들 실적으로도 꽤 잘 표출될 텐데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요즘 주가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밸류에이션이 다 올라온 상황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CSI 300 지수도 코스피처럼 역대 최고치는 아니고요. CR로 보면 지난 히스토리로 봤을 때 상위 한 80%니까 비싸긴 한데 가성비로 보면 다른 나라들 대비 상대적으로는 또 좀 더 오를 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변수는 당국의 과열에 대한 견제? 네. 긴축에 대한 속도. 속도. 그래서 4월 달을 주목하시길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4월에는 제일 높으신 양반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국 회의라는 게 있는데 4월 중순에 있습니다. 중국이 항상 징크 쓴 게 연도별로 항상 4월에 회의에서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로 본다면 4월을 좀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중국이 좋을 때는 우리나라 주가가 더 잘 어울렸던 경험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네. 베타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면 중국 들여다봐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4분기에 보여준 잠재성장률보다 위에 있는 추세는 2분기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 중국에서는? 네. 전분기로 이렇게 저희가 보면 어차피 베이스가 높으니까 모든 데이터가 높을 거 아니에요. 높게 나오죠. 그건 분별이 안 되고 변별이 없으니까 전분기로 보면 잠재성장률 위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는 2분기까지 예상을 합니다. 작년 전체로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제 기억에는 한 2% 후반? 2.3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 나오면 그게 중국으로 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역사 최저죠. 다른 나라들도 역사상 최저지만 숫자만 보면 그래도 중국은 플러스잖아 하지만 우리 몸집에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되게 힘들어. 그렇죠. 힘든 한 해였어요. 중국도.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 올해는 2019년, 별일 없었던 2019년 고생은 좀 많이 했지만 그럴 때보다도 많이 좋아질까요? 일단은 올해는 성장률이 9%대는 나올 거고요. 그러면 평균을 하면 그래서 6% 정도. 아 저기 그 정도. 그러네. 플러스 2 플러스 9니까. 네. 5에서 6%. 5% 정도. 잠재성장률이 저희가 이제 한 5, 6% 보니까요. 네. 그거 유사하게 이제 2년 동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깔끔한 결론이 이런 한편으로는 이렇고 한편으로는 저렇고 온디아도 했는데 이렇고 이런 변수가 많지 않아서 좋네요. 네. 팀장님 표정도 좋은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중국 아주 좋으니까 찬스 놓치지 말자.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